네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폭포 320미터입니다 옛날에 100미터 달려 보셨나요 그것의 3배가 넘는 320미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폭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하늘에서 천사가 어서 오세요 하고 비단으로 만든 천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준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1년 12달 중에서 이 토항성 폭포가 언제 올라가면 제일 멋있게 보일까요 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비 오는 이 계절에 이제 비가 멈추고 올라가면은 폭포에 물이 가장 많아요 어떤 때는 어디 있어 하고 한참 찾다가 못 찾고 내려온다고 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마 끝에 한번 올라가면은 그냥 토항성 폭포보다도 상단 폭포가 150미터 중단이 80미터 하단이 90미터 이렇게 안개가 오락가락 할 때는 그냥 그 자체가 동양화 한 폭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올라가 보시면 아마 1년 12달 중에서 가장 풍성한 이 폭포가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토항성 폭포는 너무 험해요 너무 험난하고 또 낙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산 금지로 막아놓았었습니다 전문가 등산가들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어주던 그런 아주 좀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는 폭포예요 그래서 1970년도 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로 45년 동안 입산 금지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열어졌느냐 2016년 아니요 2015년 12월달 백퇴덴이 여기 딱 이사 오자마자 기념으로 오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뒤에 피골계곡도 45년 동안 입산 금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오니까 우리 뒷마당으로 때 맞춰서 오픈을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설악산 한 번 오려면 6시간 눈 오는 날은 또 못 오고 그랬는데 백퇴덴이 딱 이사 올 때에 고속도로가 뚫어져서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옵니다 시외버스 30분에 한 대씩 오고 또 고속버스는 따로 30분에 한 대씩 오고 그래서 매스컴 어느 날 틀었더니 서울시 설악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나운서가 인천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때로는 더 빠를 수도 있는 동해바다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서울, 춘천, 양양을 거쳐서 오는 여기 속초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구원의 동아줄 내려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 토항성 폭포 밑에서 또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폭포처럼 쏟아지는 하늘의 은총을 많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불치병이라도 치유되거라 하고 세 마디의 명령을 들려주실 텐데 그 세 마디만 듣고 이해하고 잘 실천하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를 위한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픈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걷지 못하던 환자가 성경 기네스북에 올라간 주인공인데 그 38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하던 그 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을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골고루 다 소개를 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진흙을 눈에 발라서 치료해 주신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참 많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신 방법도 있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환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을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흙도 발라주지 않았어요 물로 또 수치료도 안 해 주셨습니다 안수도 안 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치료제 중에서 말씀으로 치료하는 로고스 테라피가 수많은 치료 방법들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셔서 이 불치병이 치료됐을까 자세히 보니까 긴 이야기가 있지만 딱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그 중풍병자 치료하는 비법이라고만 한정하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지금 이 시대에도 도대체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치료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질병을 치료할 때 똑같은 치료의 원리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 세 가지 말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이런 불치병들이 치료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납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까지는 과연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형편인지 이렇게 진단하는 단계이고 딱 세 마디의 명령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첫 번째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일어나라 두 번째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세 번째는 걸어가라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낳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그 오랫동안 수많은 치료를 해봤지만 불가능했었던 불치병 환자가 무슨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됐는지 관심이 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세 가지 명령 어떤 원리를 통해서 치료됐는지 이 시간 같이 생각하면서 그 원리가 나에게도 적용되고 불치병이라 생각했었던 질병들이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환자는 어떤 상태였을까 여기 요한봄 5장 5절로 7절에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자기 형편을 지금 문진법이라고 그래요 문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하는 것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아직도 치료가 안 되고 왜 환자로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형편을 얘기하는데 38년 동안 저쪽 물이 이렇게 가끔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그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는 환자니까 제일 먼저 가려고 딱 움직이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오직 소망은 오직 소망은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은데 걷지 못하는 환자니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은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어쩌면 정말 막막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그런 외로움 속에서 잠 못 이룰 때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망망대의 태평양 한가운데 나 혼자 떠돌아다니는 낙엽과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혼자는 헤어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도와줄 자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으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는지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치료된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그리고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나설 수 있을 텐데 노력해봤지만 다른 사람이 번번이 먼저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그런 형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내 차례는 안 오겠다 포기 포기하겠죠 대부분 한두 번도 아니고 38년 동안 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연못 옆에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이 통하면 여전히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서너 번 하다 안 되면 이건 나는 안 된다 다 돼도 나는 안 된다 좌절과 낭망 속에서 인간이면 대부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이 동할 때는 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몸으로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치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제가 봐요 뭐 이것저것 해봤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병원을 갔어도 안 된다는데 무슨 백퇴된 설악산 가서 이게 낫겠느냐 이미 다 포기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지금도 온몸으로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말도 필요 없어 온몸으로 여전히 지금 몸부림치고 그 연못을 향해서 겨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이었을까 고정관념을 깨트린 정말 기발한 치료 방법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하시니 이 환자는 만약에 내가 치료가 된다고 하면 어떤 길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저 물에 들어가야 치료가 된다는 고정관념에 딱 지금 사로잡혀 있고 내가 몸부림치지만 이몽으로 1등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떼매다가 먼저 넣어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전부였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치료의 말씀을 주시는데 세 마디의 말이었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아까 우리 황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되들었을지도 몰라요 욕했을지도 몰라 누가 일어날 줄 몰라서 안 일어나느냐 누구를 조롱하느냐 그럴 수 있는 전혀 기댔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에 지금 치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까 요한범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료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지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지 못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어제까지도 일어나려고 했지만 못 일어났다 그건 어제 일이고 정말 지금 가진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령하셨는데 일단 일어나라 일곱 번 넘어졌어도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헬라우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 이것을 로고스 테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많은 백퇴된의 치료 방법들 중에서 이 로고스 테라피가 가장 강력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 1권 18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아니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나에게 일어나라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고 그냥 콧방울 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시도를 했더니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걸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치료 다 했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여기 축적된 독소들 때문에 그 병이 있는 것이다 이 독소를 버리면 치료가 가능하다 어떻게 버리느냐 디톡스를 하면 된다 그러면 콧방귀 휑 끼고서 발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난 평생에 한 끼도 굶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어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말이 믿어지니까 여기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힐링센터에 이미 등록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14일 날 끝나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는 해봤지만 안 되는데 들어보니 이 백투에 대한 오토파지 치료 원리는 내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되겠다 믿음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먹어도 힘이 없어 죽겠는데 먹지 말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믿음이 온다니까요 내가 오겠습니다 내가 오겠습니다 14일 날 끝나니까 14일 오전에 오겠습니다 믿음이죠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14일까지 왜 기다려야 돼 길을 알았는데 어제 저녁에 미안하지만 오늘 가도 됩니까 하고 한밤중에 온 사람 이걸 뭘로 설명을 해요 여기 38년 중풍병자가 가졌었던 그 믿음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부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농량이 계속 나와서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이제 여수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이나 갈랍니다 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힐링센터에서 같이 있었던 한 분이 여기 백투레덴에 와서 잠깐 두 시간을 들었어요 백투레덴의 치유 원리가 뭐냐 딱 듣더니 아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것은 아마추어적인 방법이고 이 백투레덴은 프로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그 동료한테 저 들어서 알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마추어의 치료 방법이고 백투레덴은 프로의 방법이다 그 소리를 전화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콧방귀 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호스피스를 하느냐 그건 포기입니다 가지 말고 백투레덴을 가라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겼어 병원에서 퇴원 수속도 받지 않고 여기로 어제 왔습니다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먹어도 힘이 없는데 아니 뭐 밥을 안 먹고서 뭐 어떻게 한다? 이건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다른 방법인데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먹어도 힘이 안 나는 사람이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 오토파지 치료를 합시다 그랬는데 왜 월요일까지 기다리느냐 오늘 아침부터 져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힘이 어디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대가 완쾌 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치료해줘야 아 이게 맞구나 그런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딱 며칠 디톡스를 했더니 여기가 맑아졌어 머리가 맑아졌어 근데 아직 여기는 답답해 다 났은 건 아니지만 아 지금까지 하던 치료법과는 다르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던 그 오락가락 복잡하던 머리가 맑아지네 아 이거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겨자씨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길을 찾았다 가보자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했더니 가슴이 후련해 근데 여기가 배가 더부룩하고 파위처럼 딱딱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일주일이나 했는데 하나도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아 된다 끝까지 가면 되겠다 뿌리를 뽑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나 2000년에 38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똑같아요 언제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본인에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감정만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완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원리를 잘 헤아리시고 지금은 걷지 못하지만 아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치료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어나라 그러면 힘들어서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밥을 새끼 다 먹여주고도 피골 가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갈 판인데 밥도 안 주고 2만 보를 건네 3만 보를 건네 옛날 건강할 때도 만 보 이상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믿음이 오면 해보자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했던 황장로님의 30 3 뭐 얼마 3만 보를 건넌다는데 나는 그보다 좀 괜찮은 상태로 온 건 아니냐 나도 한번 걸어보자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보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도 걸어가는 자들은 기다림에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리면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이제 장마가 끝나면 사방에서 매미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매미는 땅 속에서 군뱅이로 매미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린다고 그럽니까 7년을 기다린대요 7년을 기다려서 한 7일을 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에이 그까지 7일을 살라고 7년을 기다리고 그냥 혀 깨물고 죽지 그런 사람들이 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 내가 7일을 살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다 그래서 7년을 기다리고서 딱 매미가 되면은 이건 뭐 단 1초도 다른 시간으로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입니까 7년을 기다려서 얻은 삶이에요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우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그 7년을 기다린 이 삶을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노래를 불러도 불러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행복한 순간으로 창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나무를 심으면은 4년 동안 싹이 나고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드디어 5년 동안 기다리던 대나무의 뿌리는 5년째 되는 해 갑자기 25미터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하고서 받는 이 축복은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암에 걸려서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순간에도 기다렸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 걷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기다렸고 그런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자들은 드디어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얼마나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땅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으로 막 몸과 마음이 붕붕 떠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이 치료의 길이 맞는지 내 생각들에 했으면 아플 때마다 불안해서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신 그 치료의 방법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더불어 믿음이 싹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 어느 날 기다리던 하루 놀랍게 완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왜 치료가 안 되는 거야 하고 한숨 짓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싹이 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지막 날 그 완치의 축복은 훨씬 클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기다린 자일수록 웬 어두움 속에서 기다렸던 자일수록 그 다음 주어지는 그 축복은 그만큼 더 행복이 넘치는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정순 할머니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뭐 나이도 있겠다 중풍도 왔겠다 걸으려고 몸부림치어 보면은 남들이 볼 때 참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꼴 안 보이려고 아예 안 걸어 중풍이 딱 와가지고 말을 못 해 말을 못 하는데 원래 말을 못 했던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못 했던 거 뭐 더듬든지 말든지 뭐 난 원래 말 못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중풍이 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토씨 하나만 틀려도 얼마나 예민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말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야 오보보보보보도 해버렸네 이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창피한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암이 걸려서 얼굴이 삐쌍 마르면 원래 못생겼던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차피 못생겼는데 뭐 풀려면 봐라 저 방문 갈까 그러면 아 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일평생 미인입니다 하고 미스 코리아로 살았던 사람은 방문 간다고 하면 단임 목사도 거절해요 예뻤을 때 그 모습으로만 기억하래 내 마지막 모습 보여주고 싫대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봤습니다 죽어도 안 보여줘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 외로움 때문에 죽어요 이분이 아예 안 걷는 겁니다 걸으라고 해도 못 걷는데 왜 자꾸 걸으라고 그러느냐 아예 시도도 안 해 그런데 이 백투에덴을 가면 나을 수 있다 병원에 가서 그 많은 치료를 해도 못 걸었는데 산속에 가서 낫겠느냐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 보니까 누군가가 백투에덴 가면 나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믿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와서 방에만 누워있던 이분이 스피커로 들려오는 이 백투에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싹이 텄어요 힘들지만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걸어지지 않아요 질질 끌면서 걷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거 그건 걷는 게 아니에요 질질 끄는 거지 걸어졌기 때문에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가진 자들에게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령하신 것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아라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현재를 향해서 명령해 주시는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등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질질 끌을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한봄 5장 8절에 네 자리를 들어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을 해보면 내 과거를 바라보면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사는 것 때문에 그것에 올가미가 딱 묶여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과거만 없었다고 하면 오늘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과거에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원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줬든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그건 과거입니다 도마뱀이 잡혔을지라도 꼬리 딱 잘라버리고 여전히 왕궁 속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한 번 잘못한 걸 그 최악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너 어차피 죄 졌잖아 그러나 꼬리 딱 잘라버리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는 그 하늘 왕궁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왜 과거를 바라보면서 한 말씀일까 자 이 38년 동안 연못 옆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이 자리는 뭘 의미할까요 이 자리는 이 중풍병자의 전 재산입니다 이 사람의 집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밥상입니다 여기만 누워있으면 누군가가 동전 한 집 줬으니까 직장이에요 이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에 저 말 믿고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쪽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자리 싸움이 심하죠 대학에서 저도 자리 싸움 많이 해봤어요 시험 볼 때 도서관 자리가 부족하니까 도서관 자리를 잡으려면 몇 시에 가야 될까요 아침에 이제 가서 모처럼 도서관에서 가서 공부나 좀 해볼까 하고 9시에 갔더니 자리가 하나도 없어 아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일찍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재간에는 일찍 간다고 새벽에 6시에 갔는데도 꽉 찼어 4시에 갔더니 4시에도 찼어 1시에 갔더니 1시에도 찼어요 그 전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자리 잡으면 마지막에 다 안 갖고 갑니다 책 하나 놓고 가지 그럼 남의 책을 찍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지금 자리 잡아 놓은 자리인데 혹시 내가 다 쓸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이것까지 들고 갔는데 그날은 좀 걸어졌는데 그 다음날 못 걸으면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혹시 못 걸으면 이거 그래도 맡아놔야 돌아올 자리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맘 가진 사람들은 치료가 안 돼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가지고 온 담배 남았느냐 남았대 버려라 그걸 못 버리는 사람이 있고 알았습니다 하고 딱 내놓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담배를 끊을까요? 내놓는 사람이 버리는 사람이 끊어요 제가 절대로 안 핍니다 남자가 한 번 약속했는데 그걸 제가 피겠습니까 그냥 갖고 있는데 안 핍니다 이 사람을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경험상 이 사람은 지금은 끊을 마음이 있지만 한 3일 정도 가서 작심 3일이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금남연상으로 이게 몸부림치고 막 잠 못 이루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 뭐 그래도 혹시 필요할는지 어떻게 알아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이런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차단시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모든 것 주홍처럼 붉은 죄를 줬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죄책감 완전히 들어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들으라고 하는 그 얘기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습관의 자리까지 집어 던져버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담배를 피든 사람이 끊으려면 그 담배 값 자체를 버려야지 그 저쪽 책상 속에다 넣어놓고 안 핀다니까요 안 돼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집에 혹시 여기 오기 전에 냉장고에다가 갈비 사다 넣어놓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먹는다니까요 그냥 거기다 놔둬 그냥 안 먹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없는 거나 다시 갈비 먹는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줄 필요도 없어요 나쁜 걸 왜 남을 먹으라고 그래 버려야지 마음이 아프겠죠 아픈 것만큼 결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습관 다시는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완치가 되는 거예요 재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민병환 씨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찾아왔어요 예전에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교인 남편입니다 그래서 알던 사람이 오랜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반신 불수가 돼가지고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인데 부인이 교회를 나오니까 집에 방문을 해서 이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간절히 간절히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 손잡고 교회 같이 나와라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행복이다 몇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LG그룹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지배를 하루에 하루나 이틀밖에 안 와요 계속 연구실에서 자는 겁니다 잠은 잤는지 안 잤는지 공식적으로 잔 건 없대 그냥 하다가 좀 졸아서 좀 잔 거 한두 시간 말고는 제대로 누워서 잔 적이 없대요 굉장한 박사들이 여기 들어왔는데 이분은 박사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안 하면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와 그 속에서 박사가 아닌데 버티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7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회사를 나와서 건널목을 건너는데 갑자기 이 아랫도리가 빈 푸대자로 주저앉듯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데 그날로 못 걸어요 발가락 까딱도 안 합니다 MRI도 찍어보고 별의별 검사 또 치료 물리치료 타는데 눈곱만큼도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제 생각에 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온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어떤 병원을 가도 포기를 한 거예요 여러 해 동안 해도 안 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면 연구실 다시 나갈래 안 나갈래 그랬더니 아 치료 되면 나가야죠 그럼 또 바쁘다고 교회 못 나오겠네 내가 하나님이라면 치료 안 해줄 것 같은데 아 며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못 걷는 사람 실컷 치료해 줬더니 술집이나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알면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치료해 주면 더 나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며칠 고민을 하더니 치료 되면 사표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생은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돈 조금 벌어도 걸으면서 부인 손 다 잡고 교회에 가고 찬양하고 생각해 보니 이게 훨씬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휠체어 던져버리고 힘들어도 넘어져도 걸읍시다 몸부림 쳐야 하늘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제가 20미터를 걸었습니다 20미터 걸어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20미터를 걸었다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계속합시다 제가 100미터를 걸었습니다 제가 1키로를 걸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4키로를 걸었습니다 완벽하게 산을 달려다닐 만큼 한 달 만에 좋아진 그 모습을 그때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재발이 돼요 옛날에 잘못된 습관의 자리 완전히 들고 없애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명령입니다 여기서만 좋아지고 집에 가서 안 좋아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미래는 지금 가르쳐준 이 길로만 꼭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로만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가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팠었던 불치병이었는데 기적처럼 치료되는 주인공이 됐을까 제가 앞뒤를 보니까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치료가 딱 됐습니다 치료가 된 다음에 이상한 데로 걸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저쪽 올랜도 지역에서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계속 나오더니 방문을 좀 한 번 가달라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한 여인이 이거 막 백퇴을 얘기하면서 한 번 갑시다 그랬더니 끄떡도 안 해요 별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시독한 불면증이 걸렸어요 하얗게 샌대 그러길 벌써 3년이래 정신이 벌써 이제 이상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백퇴된 프로그램은 와라 30년 불면증 환자들이 수두룩하게 낳는다 아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야 이거 막 밀어붙여서만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상담을 했더니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남편이 뭐가 그렇게 미우냐 그랬더니 이 한국에서 옛날에 그 중앙정보부 여기서 남편이 일을 했답니다 근데 그냥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대 얼마나 얼마나 술을 먹는지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췌장암은 지금 병원 치료 다 해도 이 5년 생존률이 9%가 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암이에요 그렇게 병원에서도 이제 말기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부인은 포기를 안 했어 그 당시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녹즙을 짜가지고 막 계속 준 겁니다 옛날에는 녹즙 짜기도 힘들 때였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마냥 계속 녹즙을 주고서 1년을 먹였더니 췌장암이 싹 나섰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누워서 걷지도 못하던 이 사람을 구인이 그렇게 치료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여생은 구인 업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밤 11시만 되면 어디를 가는 거야 왜 가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골프장을 맨날 가서 살아요 왜 가는지도 몰랐어 근데 친구들이 와서 야 너 남편 골프장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남편 바람 피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 봤더니 어떤 여자랑 골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잡았어 현장에서 너 무슨 짓 하는 거냐 못 걸어 다니는 거 치료해 줬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다리로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때 60살이고 같이 가는 여자가 70살이에요 70세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이가 70세다 그냥 골프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냥 그냥 골프 가르쳐주는 것이지 무슨 연애 말도 안 된다 자기가 들어봐도 70세 할머니하고 무슨 말이 되겠어 하고서는 또 믿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연애였다는 거예요 11시마다 밤에 나가서 같이 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냈는데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이제 나이가 10살이 많이 먹었으니까 80이 돼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문상 대표가 뭐예요 호상 상주 상주 노릇까지 하고 장례식까지 다 치러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병이 난 거예요 배신감이 들만도 하잖아요 아니 그 못 걸어 다니는 것을 그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줘서 걸어 다니게 했더니 바람 피러가 그런 사람 치료해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치료해 주시는 분이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렇게 치료가 된 다음에 드디어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나 보니까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여러분 완전히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은 어디 물리치료 해보시니까 아무리 잘 치료해 줘도 금방 낫습니까 3개월만 기부세 해놔도 바로 안 나서요 물리치료 아무리 잘 해도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하는 소리를 들고 자기 몸 혼자도 걷기가 어려웠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온몸으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걸어 다니는데 이 자리를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요 자리에서 누워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걸어 다니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치료가 됐으면 입 싹 닦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 발걸음으로 어디를 갔나 하고 또 살펴보니까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아 그러고 보니까 걸어 다니는 발걸음으로 이 사람은 어디를 간 거예요 성전을 간 거예요 술집 간 게 아니고 성전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치료가 되면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사람들 이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제 치료가 되면 내 삶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찬지 하늘에서 놀라운 힘이 쏟아져 내려오고 기적처럼 치료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예수라 하니라 전도하는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예수도 죽은 예수 전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었던 옛날 얘기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하지 마시고 지금도 했더니 나 봐라 이거 좋아진 것 봐라 너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치료되면 어떤 발걸음을 걸어갈 것인지 계획하시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꼭 그런 여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치료를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그 예수님이 똑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몇 개월 전에 우리 오래 있던 분들 다 봤잖아요 이미희씨가 왔습니다 하지마비가 와요 모든 근에 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뚱뚱 부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짐통제 외에는 주는 것도 없고 낫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다가 여기를 왔다 간 사람이 백퇴된 한번 가봐라 오토파지 치료라고 하는 최첨단 치료를 해주는데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보다 더 유명한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믿음에 싹이 튼 것입니다 왔어요 왔는데 금방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 강의장에 나와서 직접 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장로는 이분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못 나왔어요 거의 여기 4개월을 있었는데 여기를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방에 누워서 스피커로만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누워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 이 중풍병자처럼 걸어보자 지팡이 두 개를 잡고 여기 복도나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를 막 몸부림치면서 시작을 하고 또 걷고 또 걷고 하면서 이제는 모든 짐통제 다 버리고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여기까지 두벅두벅 내려와서 감증을 할 때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고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거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발걸음을 가지고 어디를 다니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계획하고 지금부터 꿈꾸고 그날이 빨리 나에게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미리 그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치료제가 되면서 우리 모든 질병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발걸음 걸어다니다가 머지않아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